더워졌어요 오늘 사실 약간 비가 올 수도 있다라는 예보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무대하는 저희도 그렇지만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또 비 맞으면 안되잖아요 그쵸? 근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축제 마지막 날 맞으시죠? 어떻게 축제 재밌게 즐기셨어요? 오늘이 저희와서 제일 좋으시죠? 제일 좋으면 왜? 섹시템트 쳐주세요 박경리! 박경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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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 멋있어 할래 나중에 할래 뾰해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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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가 얘기했던 전투 probability 분위기가 어색하길래 어색하길래 puisque 종종 동력한 실수를 그대 Verma him 우리는 많이 했잖아요 이런거 그렇죠 우리는 많이 했지 근데 risks 많이 했지만 많이 보여줄 일이 없었지 큰 Для뾰 sein 마지막 Anita 이 근처! 이 근처! 이 근처! 조서진! 조서진! 아 이게 분위기랑 살 수가 없어요. 수진 언니가! 이 둘이 나와야 돼요. 저희가 꾸는 안 돼요. 안 돼요. 노래가 제대로다. 노래가 제대로네. 아 저희 대박이었는데. 노래가 굉장히 끅적했어요. 저희만 신났나요? 아니죠? 이제 좀 진정을 하고 저희 마지막 곡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아쉽죠? 저희도 아쉬워요. 지금 현타 왔죠? 누가 섹시 댄스 얘기해놓고 자기가 현타 왔는데 어떡해. 저희가 이렇게 축제와서 춤추고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한 번도 없거든요. 저희가 그래서 오랜만에 행사를 와가지고 너무 들떠 있었나봐요. 그만큼 또 이렇게 저희가 폴리텍대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네 아무튼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겨주세요. 내 몸속에. 네 그러면 이제 소진 씨 저희 마지막 곡 소개해주세요. 네 저희 마지막 곡은 돌스라는 곡인데. 후렴 구간이 춤도 그렇고 되게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. 이제 마지막인 만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 그러면 저희는 돌스 빌려드리고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Hun 선생님 신 ragpun 그래서 혼자 좀 추겠지만 제가 진짜 쉬워진 댄스 네 임inele 도착 많은 facilit 한글자막 by 한효정